안녕하세요 오마이토익 정은주 강사입니다 토익 꿀팁 여러분 핵꿀팁 대명사편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매달 시험을 보다 보면 요 근래에 좀 자주 보였던 유형들이 있어서 대명사편을 저랑 같이 공부하려고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웜업 대명사란 여러분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펜 있잖아요 요거를 펜이라고 하면 명사지만 이거를 this, that, it 이라고 하거나 저, 정은주 강사를 she, her, herself 라고 하면 요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히즈와 히즈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에는 히즈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히즈는 저희 다 아시는 his car 요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의 이고요 이 옆에 히즈는 그의 차 를 아예 묶어서 그의 겉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히즈 요기 히즈는 다른 히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 다음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빨리 보시다가 그냥 he 찍고 땡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뒤에 문장 보세요 Being repaired 수리되어지는 중 이라는 말은 그가 어떻게 수리되어집니까? 그의 겉 얘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의 겉이 수리되어지는 중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 빨리 풀려다 보면 특히 이 대명사는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은 보통 이즈만 보고 바로 히 로 찍고 틀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9월 26일이었나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즈 앞에 그들의 겉을 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끝까지 해석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self 관련해서 두 문장 정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또다시 질문 두 문장 중에 맞는 문장은 몇 개일까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차이가 바로 얘인데 의미가 첫 번째 문장은 거울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 얼굴 볼 때예요 그래서 요게 거울 보는 거 그럼 그 밑에 거는 그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엄마를 보고 있다 요렇게 할 때 쓰는 문장이 그 밑에 문장이에요 그래서 self는 주어와 요 목적어가 같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고 여기는 다른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 작업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당연히 엑스 왜요? 내가 나 좋아한다는 걸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myself가 되어야겠죠 되셨어요? 이래야 같은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쵸? 세상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진짜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문제 지금 들어갈 답은 뭘까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B 그리고 D가 될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B를 넣으면 우리 김씨가 쉬는 시간을 다른 여자 또는 다른 여직원에게 주었다는 소리가 되겠고 D를 넣으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밑에 문장 참고해 주시면 Long hours of work 일을 오래 한 우리 김씨는 쉬고 싶으시겠죠? 답은 D 그래서 그녀 스스로 잠깐 쉬었다 갔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랑 꿀팁 두 개 정도 공유했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